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영어로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대화들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헷갈리는 이 문장들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대화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전화주세요 라고 하니까 좋아요 약 5분쯤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먼저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어렵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면 전화주세요 두 가지 의미 단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Give me a call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Give 주다 라는 동사는 뒤에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보통 뭐 책이나 돈과 같은 어떤 사물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A call 이라고 하면 전화 한 통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ive me a call 나에게 전화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문장 가장 처음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나오면 뭐뭐 해 어렸을 때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배웠거든요 진짜 명령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조금 강하게 뭐뭐 해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강세를 주시면서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의미 단위 When you're ready 라고 했는데요 When을 사용해서 뭐뭐 할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가 준비됐을 때라고 했으니까 When you're ready 네가 준비될 때 전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문장 얘기할 때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미 단위 두 개 Give me a call 전화줘 When you're ready 네가 준비될 때 이렇게 두 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한 번 더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차근차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화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전화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영어로 하면 All right It will take about 5 minutes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대답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오케이 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All right 어 좋아요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All right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All right All right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 다음에 It will take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take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의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will take It will take 라고 하면 아 그건 시간이 얼만큼 걸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한 번에 외워주셔도 좋아요 It will take 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몇 분이 걸릴 건지 몇 주가 걸릴 건지 몇 달이 걸릴 건지 시간 표혈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bout five minutes Five minutes 5분인데요 그냥 5분보다는 5분쯤 걸릴 겁니다 이 about이 뭐뭐에 관련해서 라고 약간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얘기할 때도 5분이 아니라 5분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About five minutes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About five minutes 이렇게 뭐뭐쯤이라는 느낌을 살리면서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이 멜로디는요 About이 아니고 두 번째 강세가 있습니다 About 천천히 가면 About five minut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조금 나눠보면요 좋습니다 Alright 시간이 걸릴 겁니다 It will take 5분쯤 About five minutes 연결해 볼게요 Alright It will take about five minutes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실제 상황에 대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lright It will take about five minut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 거예요 방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없이 먼저 가볼게요 준비되면 전화 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네 헷갈리시거나 기억이 잘 안 나면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까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ready 그러니까 좋아요 5분쯤 걸릴 겁니다 Alright It will take about five minutes 한번 더 해볼까요? Alright It will take about five minut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화 상황으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보세요 여기 프론트 데스크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시에 모닝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급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모닝콜을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에 부탁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친구나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닝콜은 사실은 콩글리시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Hello this is a front desk May I help you? 자 뒤에 있는 may I help you는 우리가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May I를 사용해서 허락을 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고요 Help you 너를 돕다죠 그래서 보통 그냥 식당이 아니라 조금 고급 식당에 가면 아주 공손하게 우리가 그냥 나 뭐뭐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보다 공손하게 허락을 구한다면 아 좀 격식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그 앞에는 Hello this is a front desk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간단하게 this is 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This is the front desk 여기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Hello this is a front desk May I help you?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내 호텔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여러분도 어색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 표현을 한 번 익힌다 Hello this is the front desk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다른 건 까먹더라도 May I help you? May I를 사용해서 뭔가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이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May I sit here? 어디 가서 주인장한테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조금 더 공손하게 허락을 구할 수도 있고요 May I use your bathroom? 어느 집에 가셔서 당신의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6시에 모닝콜을 부탁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6 자 앞에서는 그냥 Give me a call 전화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Give me a wake-up call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모닝콜 아침 전화는 사실은 조금 콩글리시에 가깝고 깨워주는 전화잖아요 아침에 날을 깨워주는 전화니까 그러면 wake-up call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앞에 please를 붙여서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할 수 있겠죠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한번 대볼게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언제죠? At 6 6시에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6 6시에 Wake-up call 모닝콜 좀 주세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Give me a wake-up call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신다면 Please 앞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6 정확한 시간 넣어주시고 만약 At을 사용한다 특정한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땐 At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거 까먹으면 음... 6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사실은 의미는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표현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활용도가 높은 거죠 자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6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Hello This is the front desk May I help you? 다시 한번 보고 해 볼까요? Hello This is the front desk May I help you? 그러니까 6시에 모닝콜 부탁해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6 한 번 더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무언가를 얻거나 받거나 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동사가 바로 get입니다 특히 많은 동사가 있는데 정말 자주 사용하는 한 10개 정도 조금 더 확장되면 20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외워주시면 좋는데 한 가지 뜻만 아니라 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에는 자주 사용하는 뜻 모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가 나올 때 아까 예를 들어서 take는 우리가 뭐 가지고 가다라는 기본 첫 번째 느낌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느낌을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은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느낌이 있구나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I got a present 나 선물 받았어 여기가 첫 번째 의미 단위고요 from James 이 from은 여기서부터 쭉 출발점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그로부터 받았다 이 느낌을 우리가 from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이거잖아요 외국 나가셔서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출발점의 느낌 머릿속에 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까요 I got a present from James 한 번 대요 I got a present from James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멋대로 막 짐작을 하죠 왜냐면 아무도 관심 없는 이성한테 선물을 주진 않잖아요 만약 선물이 뭐 그냥 간단한 한 몇천 원짜리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비싼 거다 라고 하면 It looks like he loves you It looks like 뭐뭐인 것 같다라는 패턴이고요 뒤에 문장 넣어주시면 돼요 He loves you 그가 너를 사랑하다 인데요 그냥 He loves you 그는 널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It looks like 선물 줬어? 그거 보니까 그가 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딱 이 느낌이에요 It looks like Looks의 강세를 주시면서 It looks like 그 다음에 He loves you It looks like he loves you 이렇게 한 번 말해보는 거죠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기보다 음 뭐뭐인 것 같은데 이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It looks like He loves you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도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자 이 표현 각각 보면 No way It's not like that 이거는 외워주세요 말도 안 돼 어 뭐 그런 말을 해 No way No way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봤을 때 잘 사용하는 말이고요 혹은 좀 긍정적인 건데도 No way 막 선물 받았는데 막 너무 큰 선물 받았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No way 그 다음에 It's not like that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야 걔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너 관심 있는 것 같아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at 그런 거 아니야 이 상황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얼추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No way It's not like that 한 번 돼요 No way It's not like that 이렇게 발연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볼게요 제임스에게 선물 받았다 영어로 I got a present from James 한 번 떠요 I got a present from James 그러니까 그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It looks like he loves you 한 번 떠요 It looks like he loves you 말도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No way It's not like that 한 번 더요 No way It's not like that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대화 상황 세 개로 많은 문장들을 배워봤는데요 그냥 넘기는 게 아쉽다면 한 문장 정도라도 딱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면 전화 주세요 오늘 배웠던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큰소리 한번 얘기해 보시고 헷갈리면 강의 한번 다시 올려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쓴 댓글 보면서 아 맞다 저거 했지 그리고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숙제니까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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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